사다 줄래? 어떤 걸로 사다 드릴까요? 누나가 좀 먹고 싶거든. 괜찮아, 빨리 해. 누나가 좀 먹고 싶어. 네, 알겠습니다. 어떤 걸로 사다 드릴까요? 우리 어디가 어디가. 캔으로 사야 될까요, 아니면 뭐? 센스 있게 사와. 이건 센스로. 아, 예, 알겠습니다. 네. 왜 자꾸 시켜? 아, 왜 자꾸 대본 주냐고요? 할머니가 뛰어 또 간다. 진짜 시원하겠다, 근데. 제가 간게를 먹을 거라고 특별히 맛있게 생각해요. 자, 좀 더 이거. 매트 벗어. 오빠, 고맙습니다. 안 먹어? 아니요. 안 먹어? 에이, 그럼 버릴까? 야, 지호를. 야, 지호를 이렇게 네가. 야, 귀락뾌락 하는구나. 아, 예. 역시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. 아유. 뭐야, 빨대 2개야? 아니, 그럼요. 자, 지호, 오랜만에. 좋다, 좋다. 더 한 입, 나 한 입 먹을까? 좋아, 좋아. 안 먹어. 안 먹은다고? 아, 그럼 버려, 이거를. 아, 그럼 그러고 사는다던가. 지호, 언니. 같이 먹어. 아, 이걸 3년 만에 해보네, 3년 만에. 야, 이건 진짜 오랜만이야. 야, 이제는 근데 자연스럽다. 네, 또 빼빼로 게임 또 한 2차례 했으니까. 야, 누나는 이제 이런 거 나연들어. 이건 아무것도 아니네. 자, 그리고 웨트 벗어. 아. 우와, 진짜 잘 해준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완성. 제가 잘못했네요. 너무 맛있다. 아, 저 어르신. 목도리, 목도리. 아, 이게 따서요? 콜라가 또 따는 맛이 있고. 자, 그러면, 저 사람한테 들리게. 갖고 싶다, 강글이. 아니, 저 사람이 안 가요? 지호, 지호 지금 미션 하려고 합니다. 아, 그래요? 미션. 아, 이거 마지막이야. 크게 다섯 번만에. 아마 다섯이지. 강글이 사랑해? 깎고 싶다, 강글이. 여러분. 야, 이거 뭐야? 공개 은혜야, 이게? 시영아. 아니, 말 안 해. 너무 노곤적인데. 아, 너무 부탁드릴게요. 아니, 뭐야? 아니, 뭐야? 아니, 뭐야? 아, 네? 네. 오늘 고백할게요. 자, 무슨 거냐? 시작. 시작. 갖고 싶다, 강기리. 한 번. 너무 작지, 여러분? 갖고 싶다, 강기리. 아직 상해에서는 안 들리는 것 같은데? 야, 이렇게 수줍이냐? 다 같이 해주세요. 갖고 싶다, 강기리. 갖고 싶다, 강기리. 갖고 싶다, 강기리. 대ask. 갖고 싶다, 강기리. 갖고 싶다, 강기리. 잡고 싶다, 강기리. 잡고 싶다, 강기리. 잡고 싶다, 강기리. 잡고 싶다, 강기리. 야, 넌 날 창피하게 했어. 자, 그만. 꺼주세요, 꺼주세요. 세후. 다 같이 고생했어, 고생했어. 아, 고생했어요. 진짜 덥다. 아, 너무 웃긴다. 이제 곧 상하이로 축복하겠습니다. 남은 출전 선수 티켓은 단 2장. 출전 선수 훈련을 통과해서 상하이 그라운드를 누빌 수 있는 영광의 기회를 잘 출발합니다. 지금 바로 상하이의 기획에 탑승하시겠습니다. 출발! 수고하세요. 가사의 승리가 McVis 우은이 Ooh. 수고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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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입니다. 대선 선수 Brennan 팀장에서 느낌을 해서 생각합니다. 1, 2, 3, 1 감사합니다.